안녕하세요 티피토 회장입니다 미국에 와서 2주 동안 자가 격리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물 마시며 썼던 컵이 누구 건지 헷갈리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꺼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 물컵에 귀엽게 하트 하나를 그려놓고 있어요 제가 취미생활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그동안 얼떨결에 작품 전시회를 두 번이나 했구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시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이에요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해 주신 미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감은 신안에서 나온 아크릴 물감입니다 이 제품도 한국에서 제가 사왔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보통 대부분의 물건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미국에서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렇게 무겁고 번거롭게 다 한국에서 준비해 왔냐구요 민족적으로나 인정적으로 다양한 국가답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들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성인이 되어 취미로 미술을 시작한 저 같은 경우 미술용품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색상 고르기부터 어떤 제품이 좋은지 하나같이 고르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하나하나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왔어요 물컵에 하트 그려넣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달은 귀엽죠? 벌써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나의 자기님이 랍스터와 스테이크 요리를 할 겁니다 이제 시작하네요 눈을 저장하네요 눈이 색깔의 색깔의 색깔을 향해 눈이 방금을échir 손을 저장하고 물컵을 맞추는 것 같네요 언제까지 물컵을 맞추고 물컵을 맞추는 것 같네요 뭐, 몇분은? 8 너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8, 11분 간식을 맞추는 것 같네요 물컵을 맞추는 것 같네요 8분 동안 기다림 중입니다 alright here we go coming to a boil again look they're color already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알게 된 것은 저희 커플은 말이 별로 없는 편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 엄청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문화 차이가 커서인지 싸우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갑자기 고백을 하네요. 드디어 프라이팬에 고기가 올라갔어요. 분명 8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건 제 기분인가요? 그러는 사이에 옥수수가 다 익었어요. 군침이 도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요즘 좀 불합뿐한 것 같아요. 배가 이제 너무 고파서 대답할 힘마저 없어요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너무 맛있겠다 앞전에 맛있다 남긴 샴페인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티피토 회장입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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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안녕하세요. 티피토 회장입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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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